원피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원피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서 조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엄마 엄마 나는 세계 최고의 검객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검조를 한 18년 동안 나 근데 중학교 때 해적되는 게 꿈이었는데 오 범죄자가 꿈이었구만 해적은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원피스보고 다 그런 거죠 엄마한테 제가 엄마 저 세계 최고의 검객이 될 거예요 해적들이 굉장히 좋아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의롭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때 대회 나왔거든요 대련을 해요 이렇게 딱 시작해요 시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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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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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였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검도를 배웠어요. 세동검도를 배웠는데 관장님들끼리 친하셔가지고 학기도 하는 친구들이랑 우리랑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연습을 했었어요. 이제 저희도 학기도 이거를 배우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잠시 배워본 것 같아요.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이 영상 또 nämnd 또 Quarter publisher 브리카노디 엑 tarz 오우야 단단단단단단단단 오예! 다다있다 이거 어 옛날 이거 아니다 이거 아 이거 아! 우와! 아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